네 안녕하세요 김대훈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공사장이 아닙니다. 공사장이 아니고 저도 지금 머리털 나고 처음 한번 방문해 봤는데 어디냐 전남 영암입니다. 영암의 F1 국제 경기장이었죠. 지금 사실 F1을 전남도가 유치를 더 이상 못하게 해서 박탈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TCR 코리아라고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대회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TCR 코리아라고 투어링카 레이싱 대회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토요일이죠. 그리고 일요일 두 번에 걸쳐서 1, 2차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리얼 시승기도 처음으로 레이싱 대회 자동차 모터 사이클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 멀리 서울에서 영암까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영상을 소개하고 또 글로벌 모터즈에도 같이 소개하면서 도대체 TCR 코리아가 뭐야?를 제가 쉽고 재밌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꽉 오는데 이것만 들어도 남자들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네요. 진짜 내일은 더 즐거운 어떤 TCR 코리아의 레이싱 대회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영암에서 김대원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